신라 3대 유리이사금 34년 추 9월에 왕불리하여 위신료 왈 석삼 열십 넉사해년 서기 57년 가을추 9구 달을 가을 9월에 임금왕 안일불 미리예 여기서는 편안할예 임금이 편치 않아 이를 위 신하신 동료료 여기서는 관리료 가로왈 신하들에게 말했다 탈의 신년 국척이요 위처보신하고 누저공명이니라 벗을탈 풀해 탈에는 몸신 여기서는 신분신 연이열련 나라국 신척척 신분이 임금의 친척이고 자리위 고척 여기서는 이설처 돌보 여기서는 재상보 신하신 보신은 임금을 도우는 신하입니다 지위가 재상이고 여러 루 나타날저 여기서는 세울저 공공 이름명 여러 번 공을 세웠다 다시 합니다 신라 3대 유리이사금 34년 서기 57년 추 9월에 가을 9월에 왕불례하여 임금이 편치 않아 위신료 왈 신하들에게 말했다 탈의 신년 국척이요 탈에는 신분이 임금의 친척이고 위처보신하고 지위가 재상이고 누저공명이니라 여러 번 공을 세웠다 탈의 신분을 통해